캔디크러쉬 젤리 95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런 매칭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. 왜냐하면 별사탕을 이용해서 맵 전체를 이렇게 한번 뒤엎을 수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난 후에 추가적인 매칭이 필요한데요. 이런 걸로 점점 넓혀나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초반에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컴퓨터가 이제 매칭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요. 이렇게 해두고 좀 있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다. 컴퓨터가 절 도와줬어요. 와 진짜 제발 거기에 해줘라 이러고 있었거든요. 다 진짜 왜 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해줬네요. 생각처럼 잘 풀렸던 스테이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다음 매칭에 의해서 자꾸자꾸 맵이 변화하기 때문에 좀 계획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게 깨기 어려웠던 그런 스테이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